101페이지 7-2 맞춰보세요. 단어 정답 1. 쬐고 큰일이다 2. 쇼밍 설명 3. 쬐잘 지금 4. 예예 할아버지 5. 나이날 할머니 6. 라이 오다 7. 뎀신 과자 8. 용 사용하다 문장 정답 1. 서연, 니 하이허옹마? 서연아, 너 괜찮아? 2. 워건 디디 이치완 나는 동생이랑 같이 놀고 있어 3. 라이 오자 왈바 우리 집에 놀러와 9. diagnosed 11. 에이웨어 9. mandated 1. 수 Third 2. lic 10. 숫자 1. 공간 izing 20. 숙자 끌어 22. 순라 21. 순라 pulled 21. шир